펑콩원, 펑콩원, 펑콩원 특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감기 같은 거 안 걸리시고요? 비염 저도 아침마다 두루마리 휴지를 한 통씩 쓰는 것 같아요 코가 좀 날라가는 기분인데 가을이 환절기 건강 좀 많이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어찌어찌 저는 일주일에 매일 특강만한 느낌이 들어요 지나고 보면 목요일, 지나고 보면 목요일 이래서 일주일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서 사실 이 전체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오늘하고 내일 얘기 드리는 연도 카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도 카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일로 해서 보내주신 사연들이랑 고민이 있는데 좀 도움되실 것 같은 거 몇 개 골라서 같이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더운 건가요? 그렇죠 너무 껴입고 왔나 봐요 감기 걸릴까 봐 이게 질문해 주신 분 것 중에 이제 계산 때문에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 그래프 오늘 얘기 드릴 것 중에 인생 그래프 그리는데 숫자 계산이 애매하네요 합이 22가 0이 된다면 23은 1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참 창조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1이 됐으면 좋겠는데 합이 5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연도 카드로 쓰이는 또는 우리 이너 카드 문사인으로 쓰일 때는 이 타로 카드에서 메이저 카드라는 거 22장을 이용을 해야 돼요 타로 카드 전체 구성을 아마 제가 얘기를 안 드려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타로 카드는 총 78장이에요 그리고 78장은 또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제일 크게 나뉘는 게 첫 번째가 메이저 카드 22장 이게 0번부터 해서 21이에요 메이저 카드라는 거 구분은 뭐냐면 타로 카드 아래 보면 큰 영어로 글자가 써 있어요 데스라든지 저스티스, 하이프리스트, 체리어 타면서 큰 글자가 써 있는 게 메이저 카드고 이 메이저 카드는 대부분의 무슨 제가 하는 프로파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비약하고도 가장 연관이 많은 카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 카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원소 카드를 제가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이 사원소 카드는 에이스 4장과 더불어서 2번부터 10번까지 그 사원소에 나와 있는 처음에는 원즈, 막대기 그리고 컵스, 그리고 컵이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스워드, 칼,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이렇게 디스크라고 해서 동그랗고 노란 그림 그려져 있는 이 사원소루에서 마이너 카드가 그럼 총 몇 장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 카드는? 마흔? 마흔하고 에이스 카드 4개를 하면 마흔 4장이 나오겠죠 에이스 카드라고 해서 몇 장이지? 4장하고 마흔? 몇 장이요? 다 해서 마흔 왜냐하면 넘버 1이 없으니까 에이스 카드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음, 그게 있어요 우리 트럼프라고 해서 포카 좀 치시나요? 뭐 멍멍이 뭐 이런 거 치시나요? 어, 바득이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없으세요? 어, 포카 모르세요? 그, 네, 트럼프 할 때 우리 그때 보면은 그거 있죠 그 에이스도 있고 하트도 있고 그리고 다이아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드 이게 다 사원소에 똑같이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페이드는 칼, 스워드 그리고 하트는 컵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펜타클 클러버는 원즈, 나무 이 네 가지가 딱 일맥상통하는 그리고 거기보다 다 에이스 카드가 있죠 그거랑 똑같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22장 더하기 40이면은 몇 장이 62장 나머지가 코트 카드 그 우리가 인물 카드라고 해서 각각의 사원소마다 4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 이 큰 구성이 있다 보니까 숫자 메이저 카드만 제가 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라든지 수비약 저랑 함께 이걸 수업하실 때는 오로지 숫자는 에지가 나면 다 더해서 한 자리의 숫자를 하는 거가 솔 카드고 그리고 나머지는 1부터 21 그리고 22는 원래는 22가 아니고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 메이저 카드들은 그래서 1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22, 0 왜 0부터 시작하지 않는진 아마 이거 끝날 때쯤에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끝나는데 23부터는 5로 그냥 가시면 되세요 2 더하기 3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합이 30이면 여기서 21을 뺀 8이 되는 거지 이거 정말 또 오묘한 것 같아요 너무 창의적이세요 막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이렇게 빼보면 뭐가 나오진 않은? 막 이러면서 그래서 21을 제외한 거는 계속해서 더해서 한 자리 숫자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의 썬 카드와 문 카드를 좀 받는데요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랑 너무 다르거나 결단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금 한 번 배워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시잖아요 저한테 보내세요 메일 보내시고 결단코 아니란 분들 특히 저한테 보내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돈 받고 하는 것도 하는데 막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 그분들 성격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맞추려고 하고 해석 너무 잘해 주시지 말고 그냥 그럼 너 차라리 너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너가 꼭 가봐라 그래서 저도 매출 창출을 함께 같이 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난공불락의 스타일 가지신 분들 아주 제가 좋아하니까 원래 절대 결단코 뭐 이렇게 말한 분들 의외로 잘 무너져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계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크게 강원도에서 매주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시간을 제대로 맞춰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오신 분들 때문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는지 자기가 왜 궁금했는데 첫 번째 날 4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소울 카드도 문 카드도 양쪽이 다 4번이신데 나는 왜 늘 불안할까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한 오랜 고민이 원래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선생님 말씀에 도리어 되게 큰 위로가 됐다 참 칭찬이죠 근데 그렇게 생겨먹었다라는 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잘 살 확률이 높거든요 여러분들 무대 나가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주접가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안 시켰는데 나가고 잘하든 말든 밖에 나가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이 높을까요? 셀프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지 않아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없어 난 그냥 내가 막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막 그러지 셀프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셀프가 강한 사람들은 수영을 잘해요 누가 나가서 춤을 추든 뭐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셀프가 높고 그걸 보면서 쟤 또 저래 쟤 주접해 나 진짜 짱나 막 쟤맘보 미치겠어 방 갈아버려 이런 사람들이 셀프가 낮은 거예요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눈치가 없는 사람들과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 차이는 또 뭐가 있냐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내가 뭘 해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눈치가 높은 분들은 사실은 너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나도 저렇게 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나가서 괜히 쪽팔리고 창피당할까 봐 못 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자제분을 키우시는데 우리 애는 나가서 뭐 좀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무대는 되게 뜨거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열망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보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걸 관심 없는 사람과 너무너무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4번 4번의 이 두 가지 다른 번호들 중에서도 똑같은 게 양쪽에 다 있는 분이 있죠 2번 2번 4번 4번 6번 6번 그러면 뭐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울트라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유형의 번호인데 연도카드를 하면서 한 번 더 솔카드를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연도카드가 만약에 올해가 선이고 아까 그 4번 4번 분도 만약에 연도카드가 선이면 4번의 선과 저와 같은 2번의 선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태양 아래서 피부가 잘 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타는 사람도 있죠 각각의 에너지와 자신이 갖고 있는 역할에 의해서 같은 조건 환경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일어난 상황을 겪는 거 외부적인 요인은 상당히 비슷할 수 있어요 대신 4번 4번이라면 견고함이라는 4번 안에 또 다른 견고함이 있어서 견고함이 많으면 무슨 아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비밀스러운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상자 안에 상자 상자 안에 상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언가를 많이 확장해 나가려는 힘보다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어떤 유니크한 매력을 찾으시는 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그 비밀스러운 길을 열심히 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제가 한번 꼭 얘기해 드려 보고 싶었고 그리고 타로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 올해 카드를 아마 쭉 배우시게 되시면 무엇을 이해하시게 되냐면요 내가 살면서 어떤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발작적 반응을 하는지가 패턴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뉴스 만나도 막 개분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러려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각각의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그게 민감성이 달라서예요 그런 분들이 또 자기네 아파트에 고양이 밥 주면 또 난리난리를 쳐요 그거는 왜 민감하지?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민감한 부분 외부의 스트레스에 어디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패턴화해서 찾는 게 바로 연도 카드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또 중간에 또 심심하거나 아니면 좀 좋으실 것 같을 때 질문을 하나씩 넣도록 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감기 기운도 있고 계속 좀 아 중년은 중년인가 봐요 드럽게 피곤하네요 다들 붕어를 먹어라 홍삼을 먹어라 막 이러는데 이어 카드 계산하시는 거 방금 전에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신의 생일 더하기 그리고 올해의 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연도 카드라는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요 소울 카드 다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너 카드도 그 문사인도 중요하지만 근데 선사인과 문사인은 그 사람의 성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 되게 알고 싶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근데 성격은 또 다른 사람한테 반응하는 어떠한 반응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풀어보는 거고 대신 연도 카드는 왜 중요하냐면 그 해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현실이란 혼란 속에서 미래로 한보 나아가게 해주는 지팡이이다 아주 좋은 말은 다 썼는데 저는 연도 카드에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게 저의 인생의 10주년 계획이 되기도 하고 올해의 계획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플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플랜도 시험 공부 계획도 짜봤고 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스케줄에서 플랜도 많이 짜보시고 회사 다니면서 매일매일 플랜을 짜요 왜 짠다고 생각을 하세요? 플랜이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일 수도 있고 전술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걸 통해서 성취하는 걸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연도 카드에서의 플랜은 목적이 하나예요 그 해에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수많은 선택과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하는데 대부분은 정말 나한테 필요도 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요즘 루시라는 영화 보니까 우리는 뇌를 몇 프로도 안 쓰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정말 한 90%쯤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대부분 근데 쓸데없는 고민이 가중이 되는 때가 어떤 환경 요인에서 생기냐면 나이라는 환경 요인이 제일 커요 제가 아홉스라서 뭐 제가 이제 서른이 돼서 마흔이 돼서 이제 노년이 돼서 그러려면 갑자기 현실적인 인간이 돼요 맨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제 서른쯤 됐는데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여태 뭐 했는데 그리고 마흔쯤 돼서 아 이제 좀 탄탄한 뭔가를 쌓아야 되지 않는가? 왜 갑자기 마흔해? 뭐 이제 좀 애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왜 갑자기? 갑자기 남자친구가 없는데 애 얘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른 중반에 여자분이 오셔서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왜 갑자기? 애도 낳아야 될 것 같고 남자는 있나요? 없는데요 뭐 그럼 어떻게 애를 낳으려고 노사니 어쩌고 일단 병원 가서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이 여자가 나이만 들면 다 애 낳나요? 불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다 뭐 결혼만 하면 애 낳나요? 부실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와서 나이가 이쯤 됐으니까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 같은 쓰레기 같은 고민을 하고 오신다라는 거죠 다 때가 있는데 맞아요 나한테 맞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규범적으로 제가 뭐 나이가 마흔 중반인데 비보이가 되겠다고 대가리를 돌리고 힘들겠죠 하지만 노력을 하고 싶다면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배워보고 싶기는 해요 막 댄싱 라인 보면 나도 몸이 움직여지고 하는데 남이 보기에 괴로워도 저는 되게 지겹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살면서 그 해 그 해에 나한테 딱 필요한 고민 하나만 잡고 가도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살다 보면요 기억도 안 나는 한 해 한 해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기억나세요? 뭘 성취했는지 난 올해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밖에 해 떴으니 조넨 나가서 일하자 누가 일하자 그러면 그냥 일하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그냥 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가자 불평도 하지 말고 귀찮다고도 하지 말고 뭐 이익도 따지 말고 뭐하고 이거 하자 그러면 해요 저거 하자 그러면 저거 할게요 이거 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힘 닿는 데까지 하자가 그냥 올해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제 계획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까 유료 강연 뭐 제 계획 아니에요 하재요 뭐 하세요 해보는 거예요 올해 12월까지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플랜을 세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만 고민을 해도 의외로 바빠요 이게 자꾸 입술에 붓네요 마이크가 혼자서 느끼고 있었어요 아까 누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래요 그러면서 막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신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랬더니 이 가을에 남자, 여자 하나 품을 수 없는 남자는 뭘 터뜨려야 된다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삐 처리해 주세요 낭심을 터뜨려야 됐네요 저 그 말에 너무너무 놀래서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피디님이 남자가 손수 짠 자몽 뭐라고 해서 뭐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 가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로워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제 정신은 아닌데 자 이어 카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고민하자 이 원 띵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고 그 이어 카드를 통해서 라이프 타임 그래프를 이제 그 우리 벙커에서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계산은 다 한번 해보셨나요 본인들의 라이프 연도 카드들을 그래서 한번 예로 제 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 10일 연도 카드가 저스티스였죠 그래서 현재 2014년에서 이 그래프 빠가 있는데 46이 아니에요 지금 45 간당간당 있어요 나이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이어 카드는 썬이에요 즉 이 그래프에 의하면 저의 유년 시절 저기 한 30 전까지와 30 이후부터 제 인생은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죠 말대로 30 전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났다고 해서 힘든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 간증이에요 30 전까지 못도 모르고 상당히 좌충우돌 하던 시절이었었는데 끝에 가서 항상 10위에서 끝나죠 10위 하면은 핵맨을 의미해요 매달려 있는 거 뭐만 하려고 올라가면 끝에서 주르르 올라가면 주르르 올라가면 주르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른까지 정말 이 서른이란 나이까지 내 친구들은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애 낳고 괜찮은 남자 만나는데 저는 자퇴, 퇴학에 거기다가 파혼에 직장에서 잘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노력은 안 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노력을 했는데 서른 전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좀 더 일찌감치 공부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공부를 했었더라면 저 시기마다 내가 이거 하나씩을 준비만 했더라면 한 번 치고 올라갔을 때 그냥 확 끌고 올라갔을 때인다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서른을 지나가면서 쭉 올라가는데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이여카들과 연동시키면서 제 인생과 상담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연동시켜서 쭉 풀어보니까 한 가지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 그 때에 일어나는 주변의 어떤 요소들 중에서 내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무엇인지 알기만 해도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훌륭하게 체인징 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이러다 마이크 먹겠어요 연애예요 연애는 확실한 패턴을 가져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욕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엔딩도 비슷하게 끝나게 돼요 그거는 어떤 여자든 어떤 남자를 만나도 똑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반응과 그리고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엔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관계에 있어서 이성 문제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들은 갑자기 눈녹듯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 욕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연도 카드는 내 외부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내 욕망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음 해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비슷한 연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를 알려주는 예측 도구가 아니에요 나의 패턴과 그 패턴을 통해서 어떻게 내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냥 시간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이따 쉬는 시간에 본인들 거를 나눠드린 그래프에다가 그리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보면 나 이렇게 가는구나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중간중간에 본인들한테 항상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던 나이와 또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사랑을 만났을 때 또는 결혼을 했을 때 그리고 대학에 내가 되게 어렵게 입학을 했다 아니면 등남을 했다 등려를 했다 아니면 결혼을 했다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졌다 아니면 좀 슬픈 그런 일이 있었다 나한테 의미 있었던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연도 카드를 계산해 보고 그 연도 카드에 해당되는 이어 카드는 무엇인지 공통점은 있는지 또는 그 패턴을 먼저 찾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걸 먼저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맨 처음에 연도 카드 이제 들어가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도 카드에 1번, 2번, 3번이 나오셨던 분 계세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니면 1하고 뚝 떨어지고 대부분 자기 솔 카드가 1번 아니세요? 그 연도 카드에 1이 나오셨던 분 3번? 아 사실은 1번, 2번, 3번 현대에 잘 안 나와요 계산을 한 번 다시 해보셔도 되고 솔 카드가 1번이 아니신 다음에 한 번 다시 계산을 해보셔도 되는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의 중세 안 나올 수도 있는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1번, 2번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연도 카드는 사실상 연도가 들어가죠 2000몇 년, 1900몇 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큰 100년을 두고 연도 카드 또는 10년 지기로 20년 지기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나오지 않는 연도 카드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1번부터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즉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거죠 이해에는 내가 무엇을 고민하면 되는가 하나만 고민해야 할 포인트만 보시면 됩니다 포커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중 1번 카드가 나오는 연도에는 내가 지금 현재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8장을 가지고 타로 카드 뭔가 질문을 받아서 스프레드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1번 매지션이 나왔다고 한다면 항상 이 질문과 유사한 걸로 대답을 하시거나 본인도 의미 해석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1번은 현존한다라는 느낌과 함께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거를 동시에 이루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이 지금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빨대가 꽂혔냐가 관건이에요 그게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나쁜 곳일 수도 있고 또는 나한테 해가 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누누이 얘기해 드리지만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내 팔자가 아니고 이걸 뚫고 가는 게 내 팔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포커싱 여기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게임이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뜯어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요 근데 그 연도 카드가 1번이에요 그랬을 때 게임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떤 기술적인 습득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세요 게임 중독을 겪으신 분이나 자기 자제분이나 또는 너메에가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다라고 보신 분 계신가요? 본인이? 그거는 뭐 중독이 아니고 삶이에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게임에 너무 중독이 돼 있다 우리 남친이 맨날 PC방에서 살아요 없나요? 애기들 중에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제가 나름 게임 중독 전문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 중독 5년을 겪어서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요 어딜 가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무슨 서버를 이용하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 그래서 뭐 은행의 잔고는 얼마니? 그리고 무슨 스킬이 지금 뭐 돼 있냐? 무슨 종류의 게임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거기에 쓸데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온통 거기에다가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나가서 놀 그런 아이가 무언가 거기서 자신만의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기술적 습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기술적 습득을 여기서 배우고 있는지 그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서 배운 습득된 이 기술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지 이성적 사고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1번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빨대를 꽂은 그 결과가 아니고 이걸 판단하는 이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차를 한번 설명해서 인간은 마차의 비유를 하는데 마차 자체가 우리가 타고나 이 몸 몸은 다 사람마다 다르고 차들도 다 사람마다 다르듯이 근데 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말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원동력이에요 마차 하나만 있으면 바퀴없으면 못 굴러가듯이 마차에 말 없으면 그냥 무용지면 그냥 짐작 같은 거죠 상자 감정이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제일 핵심인데 제일 욕을 처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마부가 맨날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되고 때리고 때리고 빨리 달리라고 하고 멈추라고 하고 근데 이성은 왜 존재하냐면 감정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하려고 고용한 거지 감정을 휘두르라고 고용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열심히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죠 이성적 판단으로 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일이야 치워버리거나 이거는 뭐 쌀도 안 되고 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치워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고민하는 쓸데없는 고민의 일이라는 거죠 현실적 기준이 본인의 이성이 되시면 안 되고 내 감정이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느끼는지를 이해하라는 게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 이성적 사고로 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단순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어떤 단순한 행동이냐면 자 어머니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많이 중독이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프로게이머가 돼야 되나요? 그럼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부를 포기하고 게이머를 시킬까요? 이 아이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다른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안에서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프로게이머들은 성공할 수 있나요? 끝도 없어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자 결국에는 무언가 열중하고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다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결과 뭘 넣었으면 나와 인풋이면 아웃풋이라는데 밑빠진 독이라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넣는 것만으로 충분한데도 많아요 이거를 소모됐고 탈진했고 낭비했고 무언가 날라가버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플하게 나는 그냥 하얗게 불태웠어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걸 연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자기가 쓸모없는 쓰레기를 막 팔고 결과물을 달라고 하면 그거 사기꾼 아니겠어요?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나 있을 수 있는 고마운 분 아니실까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내 쓰레기를 열정과 에너지라고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뻗치는 힘이 있죠? 이걸 어디에 쏟아 부든 건데 그걸 막 그렇게 연소하고 불태워놓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결과가 없네? 게임에서 무슨 결과 현질이나 안 했으면 큰 손에 안 본 거죠 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다 날렸었어요 그래도 간간히 그걸로 버텼었는데 6개월 실업급여가 날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다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서른이 넘은 처녀가 앉아가지고 그거 하면서 맨날 현질하느라고 전화해가지고 예 입금 됐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광장에서 만나시죠? 내 인벤에 넣어주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다들 끝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게임을 했으면 너가 뭐가 남냐 남긴 그 당시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쌓였었던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들 분노, 억울함, 호르몬 장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풀어진 거죠 왜냐하면 비워야 되거든요 비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거를 여러분들 무언가 인풋아웃으로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행동 이건 그냥 내가 구구로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야지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러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반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이게 착각으로 넘어가면서 망상에 빠져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주제에 이걸로 스티브 잡스가 되길 바라시면 안 돼요 즉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그냥 빨대 꽂았다 왜? 무언가에 쏟아버리기 위해서 그냥 정화장치 하나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열정을 왜 쏟아보고 있는지를 내 감정을 헤아리면서 이 행동에 있어서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접근만 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걸로 뭘 해먹으려는 게 아니고 이 자체 그래봐야 1년이에요 여러분들 1년을 낭비를 했다고 해서 인생에 어마어마한 지장이 오나요? 올해도 다 낭비했잖아요 우리 거의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빨리 낭비해버려야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닌가요? 매년 그러고 살았으면서 갑자기 왜 1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1년 1년을 하나만 기억나도 훌륭할 텐데 그래서 이 1번은 태초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냐면 양수로부터 벗어나요 나한테 충분한 영향을 공급하던 태출을 끊으면서 내게 부여됐던 모든 영양소 그 안에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부제가 뭐냐면 이때 세상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부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이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훌륭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들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고민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가 더 관건일 수 있다라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포커싱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 순간에 이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게 하고 나니 허무하더라 허무가 남았네요 허탈하더라 뭐 그럼 뭐 다 나갔으니까 이제부터 채우면 되겠죠 메이크업 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데서 끊임없이 필요 없는 걸 집중해서 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해가 혹시 언제 나왔었나요? 아직 계산이 안 됐나요? 3번이요? 1번이 나왔었던 분이 언제 몇 살 때 나오셨었죠? 2살, 10살, 20살 오 빡세네요 2살, 10살, 20살에 어떠한 일이 있으셨나요? 2살은 기억 안 나실 거고 10살과 20살에 평범하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아했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10살과 20살 네? 10살은 별거 없었고 20살은 별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았어요? 다 쓸데없는 거였죠? 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10살도 뭘 했는지 모르지만 맴맴맴만 하고 지나갔을 거고 10살 때 여름방학이 제일 안 갔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매미를 따라 부르는데 맴맴맴맴맴스 이러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하루가 안 가던 그런데 20살이면 사실 뭘 해도 낭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0살일 땐 뭘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냥 에너지를 분출하고 이렇게도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죽으면 유명해지는 거죠 유명인사나 되는 거고 하지만 그 당시에 요즘 자꾸 제가 어머니들을 비난하는 거가 아니고 어머니들이 요즘 너무 많이 와요 수시 때문에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하면서 모든 걸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강박들이 다 있어요 그건 훌륭한 생각이긴 해요 그런데 준비를 시켜주는데 그때 맞는 준비를 시켜줘야 된다는 게 아주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매우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그 나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는 그 애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안일한 프레임에 넣어서 맞추면 우리 아이는 계속 모자란 아이만 돼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와야 된대요 여기 수학 1등급이셨던 분 어 오빠 영어 1등급 자 여기서도 봐요 지금 꼴랑 한 명이에요 영어 1등급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2등급 조금 있는 척해요 3등급 3등급도 지금 없잖아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점수로 따지는 시대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프레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거기 가운데 즉 그 프레임 안에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게 준비라고 생각하실 때 이 어머니는 결국엔 애들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ADH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게 하는 상황밖에 안 되세요 그 프레임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나 애한테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장황하긴 했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은 22장의 카드만 갖고도 점을 보셔야 돼요 이게 연도 카드를 설명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저는 한 장 빼기를 제일 좋아해요 밑장 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모든 질문에 막 12개씩 놓고 어떻게 해석해요 전 너무 복잡해서 그거 싫어해요 타로 이런 책 보면 스프레드법 해가지고 12개 13개 78장까지 뽑지 그럴 거면 한 방에 끝내야죠 질문이 심플하고 나한테 정확하면 타로 한 장이면 다 해결돼요 대신 뭐가 전제가 돼야 되면 이 답을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아 이건 아닐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어드바이스까지 이렇게 나가지 말고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무조건 되거든요 22장만 아시면 여러분들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해야 아무리 심화가 아니더라도 건져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번은 바로 열정을 하얗게 불태웠어 쓰잘데 없이 하지만 나는 그래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포커싱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사제 카드죠 이너보이스 타이틀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내 거라서 좀 이쁜 걸 넣었어요 이너보이스 내면의 목소리라는 거죠 자 쫙 탈진을 했더니 안에 공간이 비어요 공간이 비면 소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소리는 진공, 진동 이렇게 해서 각자의 공간에서 울림에 의해서 들리는 거거든요 내 안을 비워야 내 안에 진짜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빈 공간에서 울림이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감정이 막 쌓였을 때는 분출을 해야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그럴 때는 이제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도 너무 슬퍼서 입맛도 없고 배도 안 고프고 막 울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을 뜨면서 아 좀 국물 좀 먹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는 뒤지고 싶었는데 비웠거든요 채우고 싶은 거죠 살기 위해서 그때 내 목소리 국물을 먹고 싶다가 내 목소리가 아니고 살고 싶다라는 내 목소리가 바로 이너보이스예요 나에게는 어떤 주기가 있는가 2번이 혹시 연도카드에 나오시는 분 저분은 돌을 닦고 계시는군요 인생이 이너보이스가 나올 때는 한마디로 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휴 허리야 허리가 요즘 안 좋아요 달은 그거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나요? 달 오... 오... 오금... 왼... 뭐더라 오른쪽에 있으면 금음달 왼쪽에 있으면 오... 오금... 왼초인가? 오초... 왼금인가? 그렇게 달 모양으로 외우지 않았어요? 시험 볼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달은 주기를 가져요 금음에서 금음까지 보름달을 거쳐서 자신의 모양을 바꿉니다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해 때문에 공존한 지구 때문에 이게 바뀌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주기를 갖게 돼요 억울한 일이죠 이 주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정적인 주기를 갖고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타로와 수비학과 상담에 있어서는 감정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퀄 욕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욕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성? 뭐예요?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망과 가장 근접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감정인데 그 감정의 주기가 어떻게 흐르냐를 모색할 수 있는 때가 2번의 해예요 이 2번의 해예는 감정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이 감정 주기는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번 솔카드이신 분들은 이 주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자기만의 이 패러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상태가 좋은 때가 짧아요 대부분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저한테도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2번 분들한테도 드리는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상태가 좋은 시기가 보름달 저는 며칠 없어가지고 양옆에 되게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좀 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너 왜 맨날 연락이 없니 끊기니 잠적하니 잠수타니 되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작전을 바꿨어요 요즘 뭐 좀 만날래? 그러면 아 요즘 기도 중입니다 뭐 뭐 공부 중입니다 뭐 수련 중입니다 뭐 계속 술 마시고 있어도 기도 중입니다 되게 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즉 내 직업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나름의 잠수 기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전에는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요즘 상당히 일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집에서 하는 짓도 다 똑같아요 뭐 심야식당을 보거나 미드를 파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겠죠 뭐 어쨌든 저한테는 다 기도고 돌 닦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내 주기를 알면 남들이 나를 보는 그 시각 이미지를 재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셔야 되세요 너희들이 봤을 때 요즘 내가 상태 어떤 것 같아? 뭐 이렇게 너무 친한 분한테 하지 마세요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런데 일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은 피드백 많이 줍니다 너 요즘 꽤 까칠해 그럴 때 적으세요 까칠 몇 월 며칠 까칠 무슨 나의 그 생리주기를 적듯이 그리고 오늘은 누가 나한테 뭐 칭찬했음 이러한 일지를 좀 많이 쓰는 게 도움이 되시는데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 단어 그리고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주기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닥 좋은 평가를 많이 못 받았던 게 바로 그 일관되거나 연속성이 안 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잠수탄다 사라진다 연락이 안 된다 전화번호 바뀌었음 그리고 뭐 이사 갔음 맨날 그렇게 청구서 되돌아온 뭐 그래서 그건 사실은 별로 좋은 피드백은 아니잖아요 뭔가 범죄자 느낌이 나죠 잠적하고 사라지고 돈 꾸내 갔잖아요 돈 빌려서 사라져버린 느낌 그런데 이것들에 받는 피드백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숨어버리게 돼요 더 차단하게 되고 그런데 이 상태가 좋을 때 또 기어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안녕 여러분 이러고 나가서 내가 왔어 그러면 받아주는 친구도 있지만 받아주는 내내 욕을 먹겠고 안 받아주는 친구는 또 영영 연락이 안 되고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다른 외로운 거야 씨 이러고 있지만 그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똑같은 빈 상태에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그 단어를 전환하는 감정 주기는 변하진 않지만 내 바이오리듬 비스크무량 건 변하지 않지만 남들이 나의 주기를 봤을 때 더 편안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바꾸기 위해서 이너보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독립과 자립과 고립을 구분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독립은 뭐고 자립은 뭐고 고립은 뭐냐 다 비슷한 말이고 사전적 의미로는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독립하고 고립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난 뭐 식구들이 나 신경 뭐 타치 안 해 그건 고립이에요 나도 뭐 엄마 아빠 하는 거 신경 안 써 고립이에요 그거는 성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립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요인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바로 독립과 자립이에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돈을 벌어서 그러면 독립이 자립이 끝나는 걸까요?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는 자립이지만 독립하고는 달라요 돈을 벌어도 내내 집에 계시거나 내내 어디 의지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은 돈을 못 벌어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거슬리지 않으시면 돼요 옛날에는 집에서 너 돈도 안 벌고 뭐 하냐고 에이씨 빡쳐 막 이러고 나 이건 이미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너 이렇게 돈도 안 벌고 집에서 놀고 막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냥 웃어요 그냥 저를 TV보기에 냅두세요 가족들이 죽고 싶어서 그렇지만 저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지 얹혀서 마음은 너무 독립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부모가 뭐라고 막 반대 싸우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 하면 제가 죽일 년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되요 오늘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막 나갔다가 또 밤 되면 기어들어오고 하도 이걸 반복하니까 오빠가 너 성공해서 돌아오라고 문을 안 열어준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독립은 어디에도 내가 치이지 않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벌면서 그 지경까지 되면 뭐 그냥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 자립만 되고 독립이 안 되면 약간 소녀가장비라고 그럴까 이 자립 때문에 더 결속이 강해지고 더 구속가 이게 더 심해져요 자립을 왜 했냐라는 거지 가마우지처럼 남 먹여 살리려고 자립이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건 자립이지만 넘까지 그렇게 해서 군 식구들 데려가는 게 자립은 또 아니고 독립까지 되시려면 그 마음에 부여잡는 게 없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온 가족과 얹혀 사는데 쫓겨났어요 더 이상 너가 편한 꼴을 볼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뭐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이제 자립도 됐고 독립도 됐고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난 고립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 사랑도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가족관계도 갑자기 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주 나쁜 주기로 작동할 때는 늘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싸우고 내 감정을 상하는 게 되는데 그걸 그냥 뒤집어서 편안하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이런 주기가 있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설명을 해 주신다면 갑자기 모든 관계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너보이스가 갖는 가장 핵심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대충 알아요 직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습득이 많이 되어서 이 직관과 심리를 통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이 2번이 들어왔을 때 자기의 성격 유형을 공부한다든지 심리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든지 또한 자기 자신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맞고 틀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여성성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성성의 커뮤니케이션과 남성성의 커뮤니케이션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성, 특히 여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되게 애교스럽고 페미닛스럽고 오빠 좋아요 이러는 게 여성성이 아니고 여성성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빠른 걸 의미해요 여자들이 갖는 큰 여성성 중에 하나는 오히려 남자보다 더 스피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관이 돌아가니까 검증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관과 심리를 동시에 움직이니까 여성성의 커뮤니케이션을 왜 우리 촉으로 얘기한다고 하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에서 또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리서치를 하실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2번 카드가 나오면 독립적인 거, 자립, 고립, 나는 어떤 인간인가 상당히 미미미미,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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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좀 외로워요 그런데 롤리니스와 얼론니스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롤리니스는 외로운 거고요 얼론니스는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고 혼자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혼자이신 거 그게 2번 카드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주기가 나 스스로가 충분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의 다양한 모습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하루는 미친년처럼 하루는 이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고 나의 주기를 통해서 다양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인간이 되시는 거죠 그건 자아성찰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의 모습이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사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도 그 모습을 이해하고 사랑스럽게 보도록 다시 제 편성에서 리플렉션이라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 비운 그 공간에 나의 다양한 감정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기 위해서 공간을 채우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보이스이고 여사제 카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외롭지 왜 남자친구 안 생기지 하는데 2번 카드가 딱 나왔어 혼자도 된대네 이렇게 그래 난 혼자가 최고지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온전하다라는 거 그래서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기복이 이렇게 심한가 외로워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라도 충분하고 나의 다양한 면을 즐기라는 의미에서 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밖에도 설명 안 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죠 근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1번, 2번, 3번이 나오는 것까지는 이 세 가지는 상관념적인 얘기가 되게 커요 4번부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1, 2, 3번은 모든 수비학적 숫자의 기초예요 1과 2와 3만 있으면 모든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만 매우 관념적이라서 좀 지루하고 너무 심오하더라도 원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같지 않게 진지하더라도 너무 낯설어하지 않기 바래요 4번부터는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번은 이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